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광주 북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이긴 하지만 긴축 재정 속에서 선심성 지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이 문제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이 문제의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이 문제의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장과 함께 이 문제의 현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주민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생활안정지원금은 관내의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역화폐 상생카드로 1인당 10만 원씩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매출도 오르고 내수도 진작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저소득층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생활고 비관에 따라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연체율도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폐업률도 계속 회로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거나 소상공인들 만나 뵈면 다 망하고 나서 도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경제활동을 유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처가 될 소상공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안정지원금 이걸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누가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럼 북구 주민분들 중에서 이 지원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북구에는 기초수급자분들과 차상위계층 중위수도 50% 이하가 4만 314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 분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 4만여 분 북구 주민분들 중에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약 4만여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좀 지급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번 임시의 추경이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고요. 또 어제 예결이 있었습니다. 예결계산위원회가 거기서 심의를 저희들이 통과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 6일 날 본회의 최종 확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저희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다음 주인 9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이런 상생카드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주 10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만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하면 예산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고 또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좀 살림살이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북구 재정에서 이걸 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 북구도 2020년부터 추경부터 저희들이 1조 원을 돌파해서 5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비로 70% 이상이 저희들이 지급이 됩니다. 사실은 그 살림살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세수 부족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다 전 지자체가 긴축 재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행사성이라든가 경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아껴가면서 특히 이번에 재원을 만들면서 반틈 20억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기금이나 예산을 이자 이런 운용을 잘 했습니다. 이제 보통 예를 두지 않고 2.7%짜리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을 만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전 재원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이자가 낮게 해서 한다거나 해서 마련한 건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20억 정도 아끼시는 돈.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는 구상이고요. 고물가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효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세수 부족한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을 하시고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업을 놓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 분들과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의회의 의장단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의회하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회의원님들에게도 협의 절차를 마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임위에 거쳐서 어제 예외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점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주 재원을 만들면서 아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2020년 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소진공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진 것으로 이어지고 있던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민섭회복지원금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구가 민선 8기 들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 상황이겠지만 북구도 지역경제회복이 아마도 1순위 현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선 8기 1호 공약도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 조성으로 내거셨는데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북구가 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3년간도 자영업체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2년 8월에 재선청장으로 부임하면서 1호 공약을 민생경제상생회복기금을 제가 공약 1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리고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군고 운행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먼저 시작한 게 강주시 자치구 최초로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난방비 지원을 제일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골목형 상경가 상가 번영이나 상인회는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못 씁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경가로 지정을 하면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곳을 설립총회나 지정을 제조하고 있고 하반기는 30개 정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다른 자치구에도 전파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골목형 상경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을 쓰고 정부 공모사업이 또 선정이 될 수가 있고 구비나 시비나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어쨌든 골목상권이 살아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을 돕는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거 또 좀 특별해 보이는 성과들이 좀 있어서 이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해외시장에 사실 이게 광주광역시나 전라남 두 단위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은 사실 좀 쉽지가 않은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시도하고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북구에 산단도 많이 있고 한 2천여 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로서 매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해외 판로 계책을 해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시책을 해서 작년에 두 번 실시를 했거든요. 상반기에 동남아 시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산업진흥회와 같이 가서 934만 달러.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 소재 업체에서 962만 달러. 저희들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우리 광유산업진흥회와 같이 마침 샌디오버에서 수출 전체 광통신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진출해. 미주시장을 샌디오버에서 LA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공진흥업체랑 같이. 그래서 천만 분의 지금 수출 계약을 맺었고 인공진흥 스타트업체들도 100만 분씩 두 분인데 200만 원의 어머니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펼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더 재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하반기에도 지금 인도네시아와 또 싱가포르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수업의 성과를 거두지도록 또 재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도 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지자체나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통상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리드를 하고 또 이끌고 성과를 내는 것까지는 좀 흔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요. 좀 좋은 모범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도시개발 등으로 끊어졌던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의 등산 숲길을 잇는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또 산길 좋아하시고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자연 즐기시는 분들 생태환경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관심사거든요.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시민의 선숲길을 하면 조금은 생소하실 겁니다. 무등산의 우리 군항봉부터 지금 영산강까지 도로로 단전된 숲길을 한 번에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인데 네 구간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국립오일파원 매주로 갑니다만 완공이 됐었고 최근에 8월 5일 날 삼각산과 한세봉을 잇는 구간 2구간이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3구간은 한세봉에서 매곡산 그리고 용산 우남산 영산군 이어지는 부분은 민강원 등의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착수가 되고 있고요. 4구간이 군항봉에서 삼각산입니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상당히 길고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백두대관만 사업만 됩니다. 그래서 무등산이 백두대관에 지금 호남 정맥의 장원 지맥으로 밝혀져서 국비가 설계비가 확보돼서 지금 실세계 중이 있거든요. 해서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 이어지면 23.5km인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어쨌든 전국에서도 많이 명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광주 또 전남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 환경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아우르는 숲길, 트레킹길 이런 것들이 완공이 다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또 광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명소를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 시작한 내 집 앞 10분 거리 생활 SOC 확충 사업 민선 8기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생활 SOC라는 부분이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집 주변에 있어야지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은 10분 거리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 민선 7기부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가 생활복합 SOC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인연 사업 이런 각종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총 1,400원을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까지 10개의 소가 다 개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체육관, 반다비체육관, 우산체육관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3개가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극문화센터 공연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센터 3군데 많은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개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그 시설들을 완전히 누리는 그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다채로운 주민들의 밀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10분 거리 생활 네네상스 시대를 저희들이 완성하겠습니다. 문화센터 그리고 도서관, 체육센터 집 주변 특히 북극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집 주변에 가장 가까운 시설들 어디 있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10분 안에, 10분 내 생활권에 이런 문화시설들, 이런 인프라들을 갖춘다고 하니까요. 우리 집 주변도 한 번 잘 찾아보시고 남는 시간, 또 여가 시간 보내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를 선보이는 것이 또 이렇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광역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 군,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저마다 도시 브랜드를 갖고 또 이걸 형상화하고 또 이미지화하고 캐릭터화해서 또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들 이런 도움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북구에서도 최근에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민선 7기 4년을 보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북구만의 도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재행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 브랜드 개발에 착수를 해가지고 올 2월 달에 선포식을 갖고 주민들이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 북구 도시 브랜드는 당신이 북구입니다. 영어로는 유아 북구인데 그 Y자와 B자를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하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문에 브랭크를 넣어가지고 유아 북구, 당신이 행복한 북구, 당신이 유풍당당한 북구.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확장하는 전국의 최초의 그런 참여 확장의 도시부대를 만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2024년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저희들이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북구의 캐릭터, 저희들이 구멍이 느티나무입니다. 수호와 안녕을 기원하는 느티나무에 따라서 유오정, 또 꼬마 요정을 넣어서 저희들이 만들었었는데 이런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잘 활용해서 지역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의 콘텐츠도 더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를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옆에 영상으로도 좀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게 예전처럼 아주 큰 글자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유행에서 지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이 알파벳 약자를 가지고도 또 하트 모양을 그려낸 거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또 사람들이 친숙하고 익숙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북구 지역 방문하시는 분들, 또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도시 브랜드 보실 때마다 친근한 마음으로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에 들어선 북구에서의 여러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 문인청자님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나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 주민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침수 관련된 위험지역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올 여름에는 아직까지는 여름이 거의 끝나가긴 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피해를 겪지 않았죠. 북구도 상습 침수 위험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이럴 때마다 인근 지역 주민분들은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에 맞서서 뭔가 대비를 한다는 게 돈과 시간과 인력도 많이 든 일이라서 쉽지만은 않고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집중호우 또 침수 예방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후위기에 인해서 또 게릴라 폭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집중호우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2020년 8월 달에 5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시설은 항구북구가 국비로 됐습니다만 침수는 예방사업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빠르게 중안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수조류시설이라 해서 행안부 사업입니다. 3년 연속 저희들이 문운동성당 북구청 앞 그다음에 신안교 3군데에 623년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잠깐 우수조류시설을 설명을 드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비가 끝나면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 방지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3군데를 땄고요. 또 환경부에서 하수도 중점관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하수도관을 넓히고 해서 침수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펌프장도 만들고 사업을 재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서방천 200억짜리 작년에 이쪽에 문화환동의 공고에 거리해서 두 개 사업을 또 저희들이 땄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가 작보가 됐고 지금 첨단 1주구에 있는 중소기업도 많이 물이 잠겼습니다. 그 사업이 제2엄지구 취약개선 사업으로 현재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개 사업이 되면 우리 북구의 침수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국비가 대부분 50% 이상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지금 보통 설계가 한 1년 걸리고요. 공사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3년, 늦은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곳, 북구 문흥동 성당, 북구청. 지금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거의 끝나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한 2년 이내에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흥동 성당이나 북구청, 신안교, 서방청, 공구의 거리. 여기는 그 지역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이렇게 오가셨던 분들이라면 여긴 침수가 굉장히 잦았다는 것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곳들만 해도 이런 침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도시 전체의 안전 자체가 굉장히 향상되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문제도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또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북구 지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공사가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겹치는 지역이 북구 오치동, 또 용봉동 지역. 이 구간이 공사가 지금 큰 공사가 겹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동광주 IC에서 광산 IC가 11.2km를 지금 해낸 4차로를 6차로 내지 8차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29년에 완공 계획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교통량이 13만 8천대. 동일 IC 같은 경우는 광주 최고 교통량입니다. 23만 5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공사가 되면 또 복잡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사 기간 중에 호남고속도로도 공사 중에는 아무래도 차로를 저명에 의해서 허위하기 때문에 또 차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 겹치기 때문에 북구하고 광산까지 전체가 지금 교통체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도 하고 전면로가 의견들도 받아서 시하고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에다 건의한 거는 지금 무능어치도로 그걸 먼저 교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북부 순환도로 그것을 두 가지 하고 그건 동서도로고요. 남북도로로서 지금 신안교에서 강천 6역까지 이렇게 용봉동 교통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의 도로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고 또 광산까지 이어지는 구간들은 지금 상무지구에서 첨단 도로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첨단 3지구 진입도로 공사 이것도 빛골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 구간을 호남고속도로와 지하철을 거치지 않고 우회하는 도로들이 먼저 개설이 돼야지 공사가 하더라도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시에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공사장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우회하는 도로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그리고 본 공사, 큰 공사를 할 때 교통 혼잡을 조금 이렇게 분산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잠깐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문흥에서 오치라는 도로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치문흥도로인데 일단 자연과학과지 오치동 1구간은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자연과학과에서 문흥동 구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5일 보상비가 됐기 때문에 보상도 한꺼번에 같이 보상을 세워서 이렇게 작업 공사를 위해서 그 구간이 좀 뚫려야 하지만 화남고속도로가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도 그쪽을 우회할 수 있는 문흥동 오치동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순환도로도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부순환도로도 일단 광산 우리 저 지금 도동국에서 7가지 지금 현재 완공이 됐지만 1곡에서 지금 건국동까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순환 이쪽에 화남고속도로하고 지하철이 계속 그쪽에 노선을 가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북부순환도로 타게 되면 광산까지 이 구간을 거치지 않고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사 노선도는 이미 나와 있고 대충 어느 구간을 거쳐가는지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중간에 있는 도로들 이용도 잘 하셔야 되니까 이런 정보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혼잡을 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북부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북구청 신관 신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청사가 굉장히 낡고 또 이게 비좁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북구가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시고 또 건물도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헷갈리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그런 민원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관 신축 사업 지금 얼마나 진행돼 있고 또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85년대에 북구청사 개최이 됐기 때문에 지금 39년 거의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비좁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고 또 노후화돼 있고 하지만 보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해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너무 협소한 공간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집이 포함해서 2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현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단계로 저희들이 구별해서 삽니다. 마침 북구청관위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1단계로 신관 업무 전용 신관을 먼저 구축하고 그다음에 의외동하고 복지 누리동을 증축하고 그다음에 3단계로 지금 본관 건물을 해서 300억씩 정도 해서 900억 이하로 반 이하로 지금부터 3단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1단계 사업에서 300억짜리 지하 1층에 지상 8층을 지금 짓는 사업을 이미 5월에 작소해서 2026년 1월 초에 안공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되면 주민 불편이나 직원들 불편이 많이 했어도 될 것 같고 그중에 3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재원이 좀 여유가 있을 때 21년부터 23년까지 240억을 아껴서 창사기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재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곳들 중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구청 본관 공간 그 주변 공간에 들어서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북구청 공간 또 그 길 건너에 있는 공간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구 선관위가 옮겨가면서 그 공간도 활용해서 새롭게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2년, 2년이 조금 안 남았습니다. 총장님께서 꼭 이건 해내고 싶다 이건 꼭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가겠다 이런 사업, 정책들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자연, 저희들이 무등산하고 영산강을 최대의 제일 많이 저희들이 정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의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계획인데요. 지금 시민의 소속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평두메 습지가 우리 북구 하움동에 있는데 지난 5월 13일 광주 최초이자 전국 26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희귀식물 포함해서 786종의 생태계의 보물들이 이루고 있어 굉장히 생태적 보정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수원지가 상소보기 해제가 되고 해서 그쪽을 국립공공사무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옆에 청풍 심수하고 생태숲 체험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누리길을.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 측민사협회 1만 5천평의 생태숲 야영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있는데 전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어쨌든 평두메 습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학습 체험장으로서의 그런 해서 우리 환경 보전에 대한 기능을 높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정하면서 무등산을 더 이렇게 보전과 이런 보전의 가치를 더 높이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남은 임기 2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환경, 천혜의 환경인 무등산과 영산강을 활용한 정책들을 꼭 성과를 내보고 싶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문인 북구청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제 두 살 난 여자 아기가 고열과 경련 등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아기 엄마가 119를 불러서 왔는데 받아주겠다는 응급실이 없어서 11번 거절을 당하고 12번째 만에 응급실에 들어갔지만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의료개혁, 의대 증원, 의료대란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김선민 조국 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의대 졸업하셨고 하신 게 엄청 많네요. 보니까 산업재해 전문으로 다루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도 지내셨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하셨고 그 밖이 정말 경력이 많으신데 저희 여의도 초대석에는 처음 모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소개 겸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당 내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의대 졸업하고는 의료정책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립 멤버로 3년 일했고 2006년부터 23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쭉 일했습니다. 마지막 3년은 원장으로 일을 했고요. 원장 마치고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직업병 판정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권의 물음을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정치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경력 중에 WHO랑 OECD,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WHO세계보건기구 시니어 테크니컬 오피서로 일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건가요? 한참 전부터 국제기구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OECD에서 하는 의료회질 워킹파티라는 곳에 한국대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일을 좀 계속 참여도가 깊어져서 마지막 3년 동안은 그 회의체의 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에서도 이제 한국의 상황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물론 제가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열심히 한 탓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 특히 의료 분야에 대신 신인도가 높았던 것이 제가 국제기구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그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왜 떨어지고 있나요? 우선 가장 신인도가 높아졌던 것은 코로나 대응이었습니다. 20년부터 코로나 대응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했고 더 큰 것은 꾸적게도 다른 외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었는데 한국의 지금 현재 의료 대란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을 매우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어서 참 말을 하면서도 매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나라별로 바로바로 평가 같은 게 나오는 모양이네요. 평가보다 소문이 많이 빨리 납니다. 그것도 저희가 얘기해줘서 안 게 아니라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K-메디칼 그런 게 몇 년 전 갔었는데 지금 의료 대란 이런 게 전 세계 소문이 지금 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국제사회가 굉장히 좁은 데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통신보다 훨씬 외신들이 도도를 더 적나라하게 혹은 더 생생하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위로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고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했는데 보니까 엄청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정부를 향해서 약간 반헌법적 헌법 유린 비판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박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야유가 나오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가장 첫 번째 것은 반헌법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유래, 그다음에 정통성. 그 외에도 의료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위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것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혼자의 생각은 아니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도처가 비정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발뺌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무책임, 무대책이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도 제가 주로 이해한 것은 담당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하고 연금개혁의 문제인데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왜 2천 명을 누가 고집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정황으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임위의 상황에서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전문가의 합의였다, 과학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결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건 믿지를 않고 있죠. 누가 결정을 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는 계속해서 복지부 장관은 장관이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세 차례 정도 갔다 오는 사이에 2천 명으로 결정된 거를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유승민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가 2천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다. 네, 그거는 유승민 의원님이 올리신 거는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을 재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중권 씨가 제발 사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거짓말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좋아한다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보건정책 전문가인 제 입장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떻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와 영부인이 왜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김정숙 여사께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라는 정치평론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한 것 자체 그다음에 통화에서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인사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림만 내조만 하겠다고 대선 전에는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했든 안 했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분은 공식적인 직위가 아닙니다.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력이 이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분이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법적인 권한을 주지 않은 분이 이렇게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큰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께 월요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조국 신당 위원 전원 이름으로 하셨는데 지금 의료대란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의료대란 상태인 게 맞는 건가요? 우선 통계에 정확하게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응급실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특히 응급 질환으로 병원에 가려 할 때 매우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송을 했을 때 재이송이 된다든가 전화 문의를 했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지인에 의하면 그 상황이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공포스럽다. 과거의 이용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 공포를 느낀다. 그다음에 특히 지방에서 큰 병을 앓고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들이 적시에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내는 통계에 잘 잡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통계에 잡히려면 응급실 때 도착을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통계를 잡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통계에 잡히지가 않고요. 아예 그냥 통계 바깥에 있다는? 통계 바깥에 있는 거죠. 통계 바깥에 있는 게 지금 통계에 잡히고 시작하는 것은 구급차를 이용을 했을 때 병원에 오게 되면 이 병원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얼마만큼 서비스를 이용했느냐가 잡히는 건데 통계 이외의 일입니다.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건 실제 하는 문제이고 응급실로부터 문제가 파생이 되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른바 배후 진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응급실은 병원을 이용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관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뒤에 있는 무슨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과들이 받쳐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과의 특성들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로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에 응급실을 들어가냐 마냐 이런 차원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실에서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오셔도 아까 대퇴골골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다면 혹은 하고 있어서 지금 도착을 하셔도 다른 수술을 할 수가 없다면 돌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있고 전부 빨간불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한번 가보시라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고 어저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이랑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99%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국민 불안하게 하냐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거나 보고를 안 한 거는 이것도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하면 굉장히 경로를 하신다라고 사실을 잘 알아야지 판단을 하든가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를 보고하기가 어렵구나 하는지 그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현재 가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지방에 있는 한 응급의료센터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응급실은 거기는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응급실에 근로하는 인력이 줄었습니다. 같은 환자가 오더라도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붐비지 않고 그다음에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현장에 가보면 현상이 그렇게 응급실이 붐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문을 열어놓고는 다 계세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가 잘 작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을 열고 있고 셧다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응급실이 잠시라도 문을 닫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방불케 하는 게 꼭 지난 총선 시기에 대파 875원이 적절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너무 유사한 상황이라서 저는 매우 걱정을 넘어서서 이게 참 정책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받아들이나 이게 굉장히 저 역시 우려를 넘어서든 대단히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 전체가 쪼그라들었는데 쪼그라든 걸 모르고 870원 대파 그렇죠.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보고를 받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이걸 뭐 누구 책임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결국은 최고 의사결정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도 심평원장을 할 때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뒤에 이면이 있는지를 잘 듣지 않으면 그거는 의사결정자가 최고 경영자가 제대로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그럼 대통령이 있다고? 네. 왜 대통령에게 있냐면 같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과거에 코로나 때 대응한 걸 보면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은 국가 전체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리더십은 각급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 의사결정자부터 이걸 단계적으로 보장을 했다는 얘기죠. 최고 경영자에게는 최고 의사결정자에게는 매우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그 다음 순간은 보고 제대로 안 하죠. 이른바 심기 경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료 여기서도 심기 경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응급실 환자 본인 부담률 인상, 의료 민영화 이런 질문을 많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다 돼서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 증원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지금 빠져나간 1만 명의 전공의가 결국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꼭 전공의 형태로 돌아오든지 아니든지 정부가 얘기를 한 게 10년 뒤에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2천 명씩 5년 동안 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1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5년에 1만 명 늘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1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없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필요로 하죠. 그 전공의들을 빨리 끌어안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이게 전공의가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돌아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아무리 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한국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수련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른바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분들이죠. 이분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양쪽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를 잃었으면 대화의 당사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꾸는 것은 정부를 전공의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걸 대신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점에서 빨리 국회에서 국회가 뭘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려면 고집불통인 대통령실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빨리 국회가 이걸 열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개원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연히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건 여야뿐만 아니라 정책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제안하셨고 저희는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산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여기가 대화 주체로 나서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실패했으니까 최소한 다른 의사결정자를 참여시키고 저는 이번에 이 대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민들이 빠졌어요. 국민들은 처음에 그냥 멀리서 박수치는 것만 시작했죠. 의대 증원 늘어난다? 이거 좋은 일이다? 그러다 지금은 시민들이 이야기할 그런 채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지금 너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의대 증원의 역량, 커패시티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는 내가 부족하지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은 더 들을 수 있어. 나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어. 이건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큰 문제의 개혁을 할 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완도 대표 발의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